안녕하십니까 제스 랩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소개해 드렸던 파카51 디럭스 플럼GT 만년필을 다시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몇 개월 정도 사용하면서 좀 더 달라진 부분들이 좀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캣마름 현상이 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실험을 좀 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한 몇 개월 정도 쓰면서 제일 달라진 거는 일단 흐름이 좀 좋아졌다는 부분 그리고 필기감이 굉장히 좀 부드러워졌다 그리고 필각도 좀 더 넓어졌다 라는 부분입니다 전부 다 이제 필기감이 이제 좋아진 부분인데 이 파카 만년필 같은 경우는 약간 잊지 않은 그런 과일 같은 그런 제품들이 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면서 이제 길이 들어가는 거죠 좀 더 부드러워지고 특히나 이제 이 컨버터의 흐름 문제 때문에 장력 부분 때문에 잉크가 잘 내려오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오래 오래 사용을 하면서 확실히 흐름은 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컨버터 문제가 좀 여전히 있기는 있어서 이제 속필 좀 빨리 속기를 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용을 하시다가 좀 잠시 캡을 닫아 두신다든지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이제 흐름도 좀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핑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흐름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제가 그 쓰고 있는 파카 만년필에서 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은데 말씀드린 대로 어떤 컨버터 문제이지 이 만년필 자체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닛마름 같은 경우 이제 캡을 벗겨놨을 때 닛마름이 생기는데 그 부분은 지금 파카의 같은 이제 같은 파카의 이제 소네트와 비교를 하면 상당히 좀 양호한 편이긴 하지만 듀오폴드나 여타 다른 이제 그 피드콤이 노출에 돼 있는 그런 그 만년필하고 비교를 해도 닛마름이 그렇게 강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같은 후디드닛 같은 경우에 또 좀 상당히 좀 약한 부분이죠 그래서 뭐 제 펜 같은 경우에는 한 2, 3분 정도 이상 방치를 하게 되면 이제 흐름 그 만년필이 좀 진하게 잉크가 진하게 나오면서 마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캡 마름 현상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붓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얇은 오레탄 필름 같은 걸 좀 붙여서 쓰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트위스트 캡 방식이라서 이 안에 인너캡이 이 앞쪽까지 들어가 있고 또 이 안쪽에 안쪽에도 또 이제 밀폐를 위한 이너캡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결을 하게 되면 이제 이 프론트 섹션 그립이 이너캡과 이 안쪽에 있는 이너캡과 마찰을 하면서 이 기스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좀 보기가 좀 안 좋아서 이렇게 감아서 쓰고 있습니다 결과는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캡 마름도 해소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파카 51 복각을 좀 안 좋게 평가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트위스트 캡 방식과 그 다음에 이제 이 탑 주얼 쪽에 캡 탑 주얼 쪽에 이 벤트홀을 얘기를 하시죠 이것 때문에 캡 마름이 심화되고 또 굳이 그러면 트위스트 캡을 방식을 쓸 필요가 있느냐 거기에 이제 플러스 스틸립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좋던 잎을 사용한 게 아니냐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좀 평가를 좀 안 좋게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이제 감아서 쓰면서 이 안쪽 이너캡을 좀 관찰을 해 보니 이 벤트홀이 만약에 안쪽까지 이너캡 안쪽까지 뚫려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파카에서 좀 뭔가 잘못 설계를 했거나 그런 부분일 텐데 아무리 봐도 이 이너캡에서 벤트홀까지 직접적으로 뚫려 있는 그런 어떤 구멍이나 이런 것들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다가 한번 물을 이너캡에다 물을 채우면 이 안쪽으로 새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스포이드를 준비했고 여기에 이제 물을 좀 담아 봤는데 어 물을 상당히 조금만 담아야 됩니다 이 이너캡이 짧게 돼 있고 이 후대드닙이라서 이 프런트 섹션이 좀 짧죠 닙 끝단에서부터 그리고 이게 유선형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 부분 이 부분에 이제 이너캡이 닿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상당히 짧게 돼 있어서 물을 조금만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너캡만 살짝 담기게 했는데 지금 보시면 물이 따로 흘러 나오지 않습니다 보이실까요 네 물이 따로 흘러 나오지 않고 한번 쏟아 보겠습니다 물이 나오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너캡이 작은 컵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안쪽에서 이제 그 물이 새지 않고 이 이너캡에 담겨 있는 걸 의미를 하는데요 그 이너캡이 이 프런트 섹션 그립과 마찰이 되면서 기스를 만들어 내는 거죠 그 대신에 그 잉크가 마르지 않게끔 이제 역할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건데 그림으로 한번 좀 제가 설명을 해 드리면 어... 이너캡이 이너캡이 이렇게 컵처럼 있습니다 그리고 프런트 섹션 그립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이 돌리면서 돌리면서 이제 이 기스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 부분이 마찰을 하면서 돌리면서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자 근데 이렇게 캡이 있습니다 여기 캡잡 주얼이고요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어...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... 이 이너캡에 일부 공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외부쪽에 이 안쪽엔 사실은 이제 밀폐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꽉 잠그지 않거나 하게 되면 이 공간이 제대로 밀폐가 안 되기 때문에 잉크가 마르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이제 파카에서는 이 막혀 있는 이너캡을 안에다 넣어놓은 거고 그거를 이제 이 마찰되면서 뭔가 밀폐가 되게끔 설계를 했는데 이 문제는 이 스크류캡을 덜 잠글 경우에는 이제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저의 추측입니다 근데 이게 맞을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연유로 저는 이제 여기다가 이제 그... 뭐 우레탄 필름 그런 얇은 거를 좀 붙여줬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뭐 캡마름 현상이 좀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 위쪽을 막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방법이겠지만 이쪽에 반대로 그립이 이 밀폐가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이 부분이 안 될 경우에는 여기를 막는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 사이로 또 뭔가 네 공기가 들락날락 하면서 또 캡마름을 또 유도할 수도 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캡마름을 맡겨온 이런 이너캡 구조나 이런 것들이 좀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 이너캡을 좀 길게 하고 차라리 이 그립부와 마찰이 안 되게끔 이 메탈 중결링 쪽에서 뭔가 마찰이 되게끔 이제 먼저 나왔던 그런 원조 빈티지 51처럼 뭔가 클러치링을 써서 여기를 잡아주고 안에는 막아주는 그런 형태로 좀 설계를 했으면 이런 오명은 좀 쓰지 않았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런 단점이라면 단점이죠 네 단점 외에는 사용은 굉장히 사용하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 유선형 유선형 특유의 51 디자인 때문에 그립감도 상당히 좋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흐름도 좋아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여전히 지난번에도 얘기 말씀드렸듯이 가격이 비쌉니다 네 가격을 좀 더 낮춰줬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 금촉 같은 경우에 특히 더 이제 좀 가성비가 떨어진다 라고 하는데 저는 이 캡 쪽에 너무 좀 힘을 주지 않았나 바카에서 디자인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이 들고 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이제 뭐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약간 오해하시는 부분 이 벤트홀이 이 이너캡까지 다 뚫려 있다 라는 거는 아닌 걸 네 오늘 좀 실험을 통해서 좀 보여드렸는데 좀 많이 좀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는 또 다른 만년필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사고 몽블랑 1사고 만년필을 지금 열심히 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이제 저희 또 별도로 훈련을 시키는 분이 있습니다 네 그분이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1사고 만년필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필기감이 좀 많이 개선이 됐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한번 다시 또 가지고선 한번 롱텀 사용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